조선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누군가 조선의 몰락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념과 이념이 지배했던 사회, 또 숭상했던 사회, 실용과 실질을 배책했던 사회 관우이와 상공업을 철저하게 배책한 사회, 분열과 당파가 만연했던 사회, 혹독한 계급제가 지배했던 사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조선 말기에 몰락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조는 현장의 장인들을 철두천미하게 무시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임진단 때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일본은 당시에 분권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묘 영주들의 후원을 입어서 도자기를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허용되었고 이것이 훗날 일본의 근대화에 큰 도움이 되는 깃털이 되곤 합니다 한마디로 조선에 비해서 일본은 장인을 존중했던 그런 깊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영주들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중앙지배체제가 굳건했기 때문이죠 경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경제개발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전히 한국사회의 정부의 영향력은 컸지만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나 간습이나 영향력 행사가 상당히 제어됐던 것이 1960년 이후의 그런 개발기의 특징입니다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했지만 그러나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은 역시 기업인들이었습니다 외관상 한국의 성장은 경제개발 계획이 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업가들의 이윤도기와 시장개책에 대한 그런 동기가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로소 1960년대 개발기를 맞이하면서 현장을 중시하고 실질을 중시하고 이런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착근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근거리에서 지켜본 김종필은 박정희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산원공상 서열에 폐섭을 깨는 것을 혁신의 동력으로 확신했다 그것으로 우리 국민 속에 잠재된 실용과 건면과 창조와 자유정신을 일깨웠다 실사구시로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고 기업인들이 마음껏 수출전선에서 뛰도록 동의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사구시라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집권 반한기를 도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6개월을 보면 1960년 이래로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실질, 실용, 건면, 합리 등이 크게 훼손되었고 대신에 그 자리를 이념과 원리와 근본 등이 자리를 차기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리주의와 근본주의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실질과 실용 대신에 그 자리를 꾀차게 된 겁니다 관념주의, 근본주의, 원리주의 등과 같은 것이 국정운용의 전반을 장악함으로써 현실과 현장과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사에 대한 진단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식자층에서 많습니다 박복윤 중앙일보 대기자는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념 우이다 실질은 밀려났다 그대의 담로는 무성하다 이념 통제의 기시는 거칠다 과학기술자는 괄시 받는다 기업가정신은 위축됐다 시급외교관은 주눅들었다 후로군인은 구박받는다 그런 모습들은 문재인 시대의 풍광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형이다 권력한 복판은 386 좌파운동권의 차지다 정책은 원리주의로 흐른다 실사구시 풍토는 깨지고 말았다 청와대의 자세는 만기친남이다 그런 독점적 국정운영은 계속된다 앞으로도 큰 반성이나 승자리 없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질과 현장을 멀리하고 이념과 근본과 원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조선이 그러하였듯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내내 가난과 침체에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가이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는 장병규씨는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제가 장관과 차관급 100명을 조사해 봤는데 기업 경험한 사람이 저 빼고 2명 뿐이었습니다 3%란 것이죠 한마디로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다는 겁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드문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에 대한 지시와 간섭과 개입과 맹령과 계획 등이 있다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이 그런 식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현재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요약하겠습니다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이것이 직근 후반기로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선택해야 될 최선책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해왔듯이 또다시 정치가 목소리를 높이고 현장 목소리를 묵살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밀어붙이면 앞으로 2년 6개월은 더 참담한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질과 실용을 숭상하라 현장과 합리를 존중하라 우리 사회가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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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